비유 13번째 시간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누가 보금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고 하더라 이에 저희가 역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요 그들로 스스로 위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느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일을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가한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니 화상과 그리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히 여겨 잠잠하니라 지금부터 제가 기원전 BC 1280년에 쓰인 이집트의 사자의 서 Book of the Dead 사자의 서에 나오는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사자의 서는 죽은 자 사자 죽은 자를 위한 사후세계에 대한 안내서로 그 안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당대 이집트인의 생각과 내세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고요 이집트의 신화, 풍속, 사회현상, 역사 등이 녹아있는 그런 문서들입니다 주로 파피루수나 가죽 등의 성각문자 히에르글리프라고 그러죠 성각문자 혹은 신관문자, 민중문자 데모틱, 히에라틱 이런 문자 등으로 적어서 죽은 자와 함께 매장되었던 거예요 가장 오래된 게 BC 기원전 1240년경 것입니다 여우서의 가난정복전쟁이 BC 1400년경이므로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사자의 서가 쓰인 시기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정도 될 거예요 그때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볼까요 거기에는 이집트의 메시아라 불리는 호러스라는 신에 대한 기록이 적혀있는데요 성경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 많아요 그 호러스라는 신은 사후세계의 왕인 오시리스라는 신의 아들입니다 그 신의 아들이 인간 세상의 메시아로 내려왔는데 그때 호러스라는 신을 낳은 인간 어머니가 동정녀였어요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아들 호러스는 강에서 세례를 주던 세례인 안업에 의해서 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나 할래 이런 것은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다 하던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신의 아들 호러스에게 세례를 준 안업은 후에 목이 잘려 죽는 참수를 당했어요 굉장히 비슷하죠 신의 아들 호러스는 사막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시험을 받았고 병자들을 치유했으며 소경에 눈을 뜨게 했고 죽은 자인 아사하르를 살렸어요 아사하르라는 단어의 헬러어 표기는 라자러스에요 나사로 그리고 물 위를 걸었고요 그의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2명의 여자에 의해 인류의 구원자 호러스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이집트 전역에 전해졌습니다 사후세계의 왕인 이시리스라는 신의 아들 호러스의 일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일생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자의 선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죽어서 사후세계의 왕인 이시리스에게 가서 살아생전의 행위를 바탕으로 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에서 악인으로 판결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의인으로 판결을 받은 자는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이시리스의 심판 그 후의 부활에 대비해서 사람을 매장하지 않고 미일화를 만드는 거예요 부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혹시 기독교가 동방의 여러 종교나 신화들을 표절해서 만들어진 허구일 거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무려 1300년 전에 예수님의 삶을 마치 비디오로 미리 본 것과 같은 내용이 적힌 문서들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뿐만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 등도 모두 고대 신화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들이에요 이쯤 되면 누구나 기독교가 혹시 허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어떤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접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사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실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붙드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수시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불경과 노자의 도덕경 같은 걸 읽으면서 어? 성경에 기록된 게 여기 굉장히 많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그냥 그게 그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난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수시로 흔들리는가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의 총론을 공부하기 전에 너무 앞서서 성경의 강론으로 들어가서 실천신학의 범주에 머물러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서 인간답게 깨끗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기독교에 대한 일천한 이해가 그렇게 수시로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은 그런 도덕적 공리나 윤리적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들이 흔히 쓰는 단어가 역사적 예수라는 단어인데 슈바이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슈바이처의 책 라이마루스에서 브레데까지 라는 그 책이 그 논문이 역사적 예수의 탐구라는 제목으로 영역이 되면서부터 신학자들이 역사적 예수라는 말을 많이들 쓰는데 역사적 예수라는 말은 순전히 현대의 비평적 역사적 연구의 결과로 재구성된 예수의 상 재구성된 예수의 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용어는 실제 예수를 가리킬 수도 있고 현재 실제 예수로 알려진 즉 만들어진 예수를 가리킬 수도 있는 애매한 용어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 예수와 재구성된 예수가 꼭 같을 필요는 없는데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무엇에 관하여 현재 알려져 있는 것이 반드시 사실로 존재했었던 것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실용주의적 사고 때문에 그래요 실용주의가 뭐예요? 어떻게 됐든 나에게 유익만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교훈만 얻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실제 했던 것이든 실제 하지 않았던 것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기독교는 큰일 나는 겁니다 저는 예수에 관한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다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과의 신학적 견해와 성경의 해석이 점점 벌어지게 돼 있어요 역사적 예수탐구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는 지난 수십 년간 매우 크게 확대되어 나타났어요 이는 슈바이저를 비롯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가 실제 했었고 그의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 제자들이 남긴 예수에 대한 기록 혹은 그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는 다분히 자기적인 것이라는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의 행적에 관하여 그렇게 많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한 논중으로 역사적 예수는 역사가 만들어 재구성한 예수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하이데꺼나 야스퍼스에서 출발한 실존주의가 실존주의가 엉터리 실존주의가 된 거예요 하이데꺼나 야스퍼스의 실존주의는 지금의 실존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 실존주의가 키에르 케그르나 포에르 바흐를 거쳐서 사르트르나 까미 불투만을 거치면서 지독한 인본주의로 변화되어서 기독교 안으로까지 파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신론 보다는 인간론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며 인간의 유익과 가치만을 챙기려고 하는 이상한 비빔밥 종교가 된 거예요 이 시대의 신학은 철학의 지단 영향을 받았어요 그 똥똥어리 같은 철학에 그래서 간디나 슈바이처나 법정 같은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해요 타종교인인데 존경합니다 타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게 선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만이 진리이며 오직 예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래요 그건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행위도 우리의 구원에 전혀 기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 롤모델이 웬 말입니까? 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리는 슈바이처나는 그의 논문인 역사적 예수의 탐구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의 수레바퀴에 묻혀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도례를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나라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올래나? 그리고 십자가를 졌는데도 안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이야기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슈바이처를 존경한단 말입니까? 그 슈바이처의 행위를 본받아 사는 게 착한 거예요? 그걸 선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의 삶 속에서 나오는 착한 일 예수가 행한 착한 일을 본받아 나는 그보다 더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박사학이 다섯 개를 다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살았다고 해도 그건 자기 챙기기예요 인간의 인간 챙기기란 말입니다 그것은요 그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를 롤모델 삼아 사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가 기독교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어떤 예수를 전하다 갔을까요? 그걸 선교라고 합니까? 그냥 50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과 같은 데서 자고 같은 밥 먹고 자기의 모든 소유와 모든 소원 희망 다 버리면 그걸 그냥 선교라고 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예수를 전하는가를 봐야죠 그가 무슨 고생을 했는가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슈바이처나 간디나 법정의 삶이 나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 그러한 삶은 성경에서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요구하는 삶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보금의 총론이 아니라 보금의 강론에 불과한 거예요 간디가 아무리 매일 아침마다 산상수원을 읽고 하루 종일 그 산상수원의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썼다고 해도 보금의 총론을 모르고 그렇게 산 삶은 다 자기 영광 챙기기, 자기 만족 챙기기란 말입니다 실제로 간디가 제일 좋아했던 책이 성경이었어요 그 중에 산상수원 그리고 그걸 평생 지키며 살았다니까요 그러나 그는 힌두교인입니다 그가 구원받았을까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이가 이 세상에서 행한 착한 일을 하나님이 착한 일이라고 인정해주냐고요 그걸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착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게 착한 일로 인정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를 지옥 보내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의 버림 기독교의 무소유와 세상 사람들의 버림 세상 사람들의 무소유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무소유의 삶의 대표자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어떤 스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버림이란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며 자기의 죽은 흑뎀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의 버림이에요 그게 버려졌을 때 진짜 무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공술의 공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죄 갖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죄를 버리고 가는 게 그게 무소유예요 진짜 버림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처음 자리는 죽은 먼지였다라는 것을 아는 자 그 자는 절대 자신의 종교 행위와 율법 지킴과 착한 삶으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챙길 수 없어요 자 그게 진짜 버림이고 그렇게 버림의 삶을 살게 되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처음 자리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남을 위해 봉사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자아실현, 자아성취의 다른 모습일 뿐 절대 자기 부인의 버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슈바이차나 간디나 법정 같은 타 종교인들이 기독교의 버림을 실천한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이 합심하여 들고 일어섰어요 지금 세상은 예수의 공로와 예수의 은혜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의 힘과 노력과 깨끗함으로 열심히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고 있고요 그렇게 살다간 이들을 롤모델 삼아서 인간 자체의 가치있음을 지금 입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 정도야라고 지금 자기들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는데 그 롤모델들의 가치있음을 부숴버렸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걸 부숴버리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시되고 부정되는 것이잖아요 아울러 자신들의 기특한 행위 또한 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살면서 지금 가치챙기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롤모델 삼아 살고 있는 그 대단한 인물들은 아니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나가자마자 라디오 논설 위원들이 일제히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수십분간 라디오 논평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 제가 전화를 수십통 받았는데 좋아요 타종교인들이 저를 욕하고 비난하고 너무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무식하다 이야기하는 거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을 올바로 전했을 때 세상이 그런 반응을 보일 거라는 건 성경이 이미 이야기한 바이고 그동안에도 숱하게 겪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심지어 불교협회 어떤 임원 젊은이는 저를 죽이겠다고까지 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찾아올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가슴이 아팠던 건 기독교인들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그 훌륭한 사람들을 설교 시간에 편화를 했냐는 거예요 저한테 기독교인들이 그것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아주 깨끗한 기독교인들이 그 착하신 분들께서 저에게 어떻게 목사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럼 제가 중입니까? 제가 승려예요? 저는 기독교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가 기독교 교리를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올바로 전달하기 위해 타 종교인들의 타 종교의 교리의 허구에 대해 가르치는 게 잘못된 거냐고요 보세요 인간들은 자기들의 자존심에 요만큼이라도 누가 되면 곧바로 칼을 뽑아줍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런 그런 미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독교 복음의 총로는 언제나 영광의 하나님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루의 설교 스대반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들을 잘 읽어보세요 그들이 언제나 그들의 설교를 영광의 하나님이 이로 시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기 위해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주이는 자로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들의 설교 내용이 다 그거였어요 너희들이 그분을 죽였다 너희들이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죽였다 그렇게 폭로시킨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거 그게 무어냐 마지막 결론 회개하라 끝 그게 그들의 설교였어요 회개하라 가 끝이에요 너희들 지금 율법 잘 지키고 있다며 거짓말 안 한다고 입까지 꼬매고 있더라 율법 지키겠다고 뒤에서 칼 들고 쫓아오는데 뛰지도 않아 잘한다 그래 잘해 근데 그러한 그들 너희들의 삶이 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오셨는데 왜 죽였어 왜 죽였어 사실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던 거야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고 가야 할 게 회개입니다 회개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관점을 돌리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악한 일을 그만두고 선한 일 몇 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유치한 게 아닙니다 그럼 간디도 회개 한 거예요 슈바이철도 회개 한 겁니까 우리보다 백배는 착하게 살다 갔잖아요 그걸 회개라 그래요 기독교인보다 타전교인들이 훨씬 착하게 살아요 훨씬 더 몰몬교들 여우와의 증인들 감동스러워요 아주 감격스럽게 살아요 그분들은요 그렇게 구박을 받는데 얼굴 한 번 찡그리는 거 못 봤어요 음료수까지 사옵디다 그 다음날 우리가 그런 우리가 그런 삶을 요만큼이라도 쫓아갈 수 있나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그게 회개냐고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저희는 죽은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 기고만장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부어지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저희들에게 금유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이 고백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 고백 이것이 회개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죽은 흙들에게 당신의 생명력을 부어서 완전히 부인된 그 상태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력을 은혜로 부어서 당신과 연합시키는 게 천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떠맡다 먹은 인간들은 자신들의 그 하나님 됨 신됨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존재로 폭로가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아라는 건축물을 쌓는 데에 연염이 없는 거예요 이 건축자들이 이 세상 건축자들이 이 죄인들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생명나무에로의 접근을 불허하세요 화염검과 그룹들로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못 만져 못 들어가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열을 불러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 세상에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열러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으러 오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어떻게 막아요?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막혀요 이해를 못하거든요 자기의 하나님 됨을 챙기려고 하는 이들에게 너는 죽은 흙이야 회개해야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게 들려요? 그 이야기 자체로 귀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게 이해되어지면 안 돼요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이해 못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뭘로? 죄인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그걸 쫓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치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포착당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고 포착하여 우리를 죄인으로 해석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방진 인간들이 그걸 다 이해하고 그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아숭배에 빠져있는 자들과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공유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가치만을 챙기고 자기 만족만을 챙기는 데에 여념이 없는 자들은 자신들이 철저한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언제 지옥에 보내도 아무 할 말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시로 유사 메시아를 보냅니다 그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돈이라는 메시아를 보내기도 하고 명예라는 메시아를 보내기도 하고 자식이라는 메시아를 보내시기도 하세요 인간들은 그러한 가짜 메시아에 목숨을 걸어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애초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이들은 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사망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으며 지옥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자의 서 같은 글을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 호러스라는 신에 관한 이집트의 신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닮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호러스는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병자를 낳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지만 인간의 죄를 속하는 힘이 없어요 유일하게 그것만 못해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돈이라는 메시아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인간은 돈으로 사랑도 사고요 인기도 사고 병도 고쳐요 저는 축구선수 야구선수들이 그렇게 미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참 세상은 돈을 좋아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돈이면 사랑도 삽니다 질병도 고쳐요 그런데 돈이라는 메시아에게는 죄를 속하는 힘이 없어요 그러한 유사한 메시아의 등장은 모두 다 하나님의 생명나무 가리기의 일환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300년 전에 하나님이시니까 예수의 삶을 그대로 본 것과 같은 글을 쓰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보는 가짜들에게 얘들아 봐 1300년 전에 예수와 똑같은 존재가 이렇게 있었대 예수가 가짜 아니겠니 뭐하러 예수님이 너 떠나 귀를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어차피 가짜들에게 그런 유사 메시아의 등장은 전부 하나님 백성 갈라내기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불경에도 노자의 도덕경에도 성경과 흡사한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비슷한 메시아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아 너희들은 어떻게 진짜 메시아를 붙들 수 있겠느냐 왜 죄에 대해 관심 없는 자들은 이거 뭐야 다 똑같잖아 노자나 불교나 호러스나 이집트 신화나 다 똑같잖아 에이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왜 죄의 문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 총론인 죄의 문제 해결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는 십자가와 피 보혈 거기에 관심 없는 자들은 100% 다 넘어져요 유사 메시아에게 100% 다 넘어집니다 저는 호러스가 호러스가 아니라 호러스 하래비가 와도 아무리 예수와 더 똑같은 삶을 산 호러스 하래비가 와도 저는 안 속아요 그들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그 예수를 본받아 착하게 선하게 깨끗하게 살면 된다 이게 기독교란 말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다간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아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이 그리고 그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죽인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기독교인이 이렇게 무식해요 오늘날 기독교는요 너무 몰라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대충 보험료 나비파로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나와주고 안 나오면 재수 없을까봐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이 타락한 인간 세상의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가 신이 되고 싶다고 하는 죄의 문제예요 인간들의 죄의 문제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덮어서 당신과 연합된 자들을 새롭게 창조해 내시는 방법으로 메시아를 내려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메시아일 수 있어요 그분이 행한 선한 행위나 병자의 치유나 죽은자를 살린 일이나 무리를 걸은 그런 기적들은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전 인류가 빠지게 되어 있는 사망이라는 무서운 저주의 작은 증상들이에요 그것들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내가 바로 생과 사와 우주를 주관하는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주인 확인 작업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냥 다 고쳐주고 가야지 왜 몇 명만 고쳐주고 가냐고요 그냥 늘 무리를 걸어 다니시지 뭐하러 배는 왜 타고 다니세요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의 신인 호로스에 관한 기사를 읽으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두 종류의 메시아가 있다 둘 다 기적을 일으켰고 둘 다 죽은자를 살렸고 둘 다 십자가를 줬다 그런데 한쪽은 너희들의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간 거고 한쪽은 너희들의 영생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고 갔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똑같은 메시아다 그러나 메시아라는 존재는 기적이나 일으키고 죽은 자나 살리고 물이나 걷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기 위해 너희들에게 보내어진 존재다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이 처한 죄의 문제를 처절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아무리 비슷한 모습을 하고 온 존재라 할지라도 그가 무엇을 위해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넌 지금 호러스와 예수 사이에서 어떤 게 진짜인가 고민하고 있니 그렇다면 너는 아직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는 자다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 걸림돌을 던지세요 진짜 자기 백성들을 가려내시기 위함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음 자리를 올바로 인식한 자들이고 그 처음 자리에서 하늘 왕노릇을 하는 자리로 갑없이 옮겨진 자신들의 그 신분을 자각한 자들이며 그 처음 자리와 하늘의 자리 사이에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열심히 은혜의 선물로 오롯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인 거예요 그걸 성도라 그래요 그들은 아무리 비슷한 메시아 아무리 매력적인 메시아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 십자가에 피가 빠진 메시아에 빠지지 않아요 그 누구도 예수굴수도에 피를 흉내낼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유사 메시아라 할지라도 그래서 나머지는 다 가짜인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핵심은 착한 일, 선한 일,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피,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 측에서는 자기 부인, 옛사람의 죽음, 새사람으로의 부활이 격발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나라는 자의 권세 앞에 하나님을 복종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앞에 나라는 자가 죽은 핏덩이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복음의 현실인 것입니다 세상이 착각하는 게 움직이는 모든 것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죽은 것이라고 선포해요 죽은 것 그렇게 죽어있는 피조물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이 돼야 돼요 그 자들만 산 자예요 그것들만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진짜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가치 있는 일 선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고 자랑하는 일이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될 때 그 일만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 일만이 나머지는 다 죽은 자들에게 행하는 일이니까 죽은 거에게 행하는 일이 뭐가 선한 일입니까? 죽은 시체에게 라면 끓여 먹이는 게 죽은 시체에게 밥해 먹이는 게 죽은 시체에 병 고쳐주는 게 죽은 시체에 평등한 삶을 도와주는 게 그게 가치 있는 일이냐고요 인본주의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존재가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경은 안 그렇다니까요 모든 존재는 죽었어요 거기서 살아나게 하는 일만 가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걸 알아 먹으세요 그런데 뭘 그렇게 착한 일 깨끗한 일을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도 모르면서 이게 제 속이 터지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일을 통해 자기 인기와 만족과 영광을 살짝 챙겨가죠 아닌 것처럼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게 더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뭘 모든 영광 하나님께요 얼굴에 다 드러나 있는데 거짓말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못됩니다 그러한 일들 도덕적 윤리적 선한 일들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된 도덕적 윤리적 선한 일들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의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삶 자체가 자아건축이에요 잘못된 건축자들의 잘못된 자아건축 그렇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자아건축의 현장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들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지저분한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얼굴이 빨개져서 못 읽을 부른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걸 폭로시키냐고요 성경이 19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19살 이해하는 못 읽게 그러한 죄인들의 자아건축의 현장에 감리사가 되어서 그들의 부실공사를 폭로하는 역할을 했던 이들이 선지자들인 거예요 니들은 아니야 라고 부실공사를 폭로시켜버리는 감리사로 오는 게 선지자예요 여러분도 바로 그런 선지자적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공부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서 농부들에게 맞아 죽는 주인의 종들이 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도대체 선지자들이 어떤 열매를 요구했기에 악한 농부들이 그 선지자들을 다 때려 죽인 것인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제가 누가복음으로 가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다가 예수를 만나고 사라져버리는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해요 하나는 시문이라는 남자고요 하나는 안나라는 여자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것일까? 그들이 하늘의 눈을 가진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누가복음 2장 36절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일곱 해 또한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과부래요 고대 시대의 과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버림받은 자, 낮은 자, 연약한 자, 부정한 자의 상징이에요 고대 시대 때 과부는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떤 과부냐 하면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84년을 홀로 산 과부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할머니 선지자의 나이가 100세가 넘은 거죠 한 살에 결혼했을 리는 없잖아요 결혼 생활 7년 하고 그리고 84년을 과부로 살았어요 더하면 몇? 91? 적어도 9살 이상이 결혼했을 거니까 100살은 넘었단 말입니다 100세가 넘은 할머니 과부가 주야로 금식을 하면서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고대 시대에는 여자가 남자의 부속물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때로는 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여자를 비해하는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공식화하여 오늘에 적용시키는 건 미련한 짓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위상에 따라 자신의 위상이 결정이 되는 남자 의존적 존재였어요 고대 시대 때는요 그래서 당시의 여자는 남편이 죽으면 존재의 가치를 상실했다 하여 남편의 무덤에 산채로 묻히기도 했죠 그걸 순장이라고 합니다 왜? 어차피 가치 없는 인생 남편과 함께 가치 있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순장입니다 그 정도로 여자는 남자에게 귀속이 된 존재였어요 일찍이 남편을 잃고 그러한 가치 없는 존재로 100년 이상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삶이 어땠을까요?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한 그녀가 진짜 남편인 어린 양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예요 선지자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힘과 가치를 남편삼아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인간들 우리는 전부 세상과 가늠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게 세상을 남편삼아 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이 세상 모든 이 세상 힘과 가치를 남편삼아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인간들 사이에서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자로 세상 힘과 결별한 과부로 살다가 진짜 남편 예수를 만나는 어린 양 신부의 삶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삶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안나라는 과부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예수에 대해 증거를 했다고 해요 그건 율법의 옛 성전에서 은혜의 참 성전에 대해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구원은 율법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악의로 말미암게 되는 은혜로 오게 된다는 것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 설명했다고 했으니까 율법을 남편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여기고 있는 바리세인들 앞에서 율법과 사별한 과부가 진짜 남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설을 모르면 또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율법과 사별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율법과 사별한 과부가 율법과 신랑 신부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과부가 그런데 그 안나라는 선지자가 어느 때에 예수의 구원을 설명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결례 예식이 진행될 때 와서 예수의 구원을 설명한다 그래요 기가 막힌 단어가 나오는데 누가 보면 2장 38절 보세요 마침 이때 꼭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왔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성경 기자가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구속 구원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루살렘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기로부터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냔 말이에요 내위기 12장에 보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남자아이일 경우에 7일간 부정한 여인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고 33일간을 부정한 자로 격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남편과도 합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여자들 운명 기구해요 그죠? 근데 그 아기가 여자일 경우에는 두 배예요 14일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혐의를 받게 되고 66일간을 부정한 여인으로 격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매년 애를 하나씩 낳으면 매년 두 달 이상을 거의 세 달을 혼자 지내야 돼요 여자는요 딸을 낳았을 경우에 그리고는 마지막에 성전에 가서 비둘기들로 속죄제를 드려야 드려야 비로소 부정의 혐의를 벗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을 그게 남자든 여자든 부정한 일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오늘날 율법 지키는 자들 그런 율법들 다 지키라고 그러세요 이런 거 왜 몇 가지만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것만 지키고 있냔 말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그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온 거예요 7일 동안 부정한 자로 있다가 8일째 아들에게 할래 행하고 14일 지난 다음에 지금 성전에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정결 예식의 현장에 과부인 여자 선지자가 등장하여 구원의 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한 것은요 여자로 대표되는 모든 인간들 속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이일지라도 부정한 거예요 인간들의 몸 안에서 나오는 것 중에 깨끗한 건 뭐 있어요? 코딱지? 눈꺼? 오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들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특히 타락한 여자 성경에서 여자는 항상 남자인 하나님의 대척점에 있는 상징적 존재라고 했어요 모든 인간,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낳는 것 여자가, 인간이 여자라고 칭함을 받을 땐 죄인이라는 뜻인데 그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가치 챙기기로, 자아실현으로 그의 위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가 여자가 여자를 낳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부정 중에서도 부정한 거란 뜻이에요 인간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게 다 부정한데 그가 자기 가치 챙기기, 영광 챙기기로 인하여 자아실현, 이 세상에서의 자아의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고 실현해 내면 낼수록 그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아챙기기와 자아실현의 건축으로 점출이 되는 모든 인간들의 노력과 열심은 부정함의 극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여자가 여자를 낳았을 경우에는 부정함의 혐의가 두 배로 늘어난다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자는 말씀드린 대로 남자로 상징이 되는 하나님의 대척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피의조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는 반드시 남편인 하나님과 혼인을 해서 그 남편의 자리로 올라가야 비로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게 은혜예요 거기에 신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로시 보아스의 신부가 되어서 그 지에서 지주로 올라갔을 때 로시 뭘 했냐고요 나는 그 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고백 하나 했더니 보아스가 아니야 넌 내 사랑하는 자야 하고 옷자락으로 덮었더니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는 거예요 그냥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가 그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나는 남편 없이는 죽은 몸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그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실제로 그 모형으로 교회와 예수구 수도의 관계를 여기서 한번 배워라 라고 남자와 여자를 혼인관계로 묶어줬더니 여자들이 계속해서 남자를 타고 넘어가고 있잖아요 점점 더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남자들 각오하세요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간은 여자는 어떤 존재인지를 여자를 통해 보여줘요 아이고 나가다가 또 오늘 교회에서 덜맞게 생겼네 바로 그 자리에 세상 남편을 오래전에 잃은 과부가 예수라는 남편을 찾아와서 여자가 여자를 낳는 일을 부정해버리고 여자는 이 세상과 헤어져서 율법지킴이라는 인간의 자아 챙기기와 결별하고 과부가 되어서 어린 양 남편을 맞아들여야 비로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리고는 그 과부가 사라지죠 지난주에 공부한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 속에 그 악한 농부들에게 이 과부가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자기들이 원하는 율법의 열매 제사의 열매 도덕의 열매 양심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신들에게 너희들은 부정한 여자야 너희들이 낳는 것은 지금 여자야 딸이야 너희들은 회개해야 돼 정결 예식 행해야 돼 다른 열매 내놔 예수의 공로만 의지하겠다라는 회개의 열매 내놔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 과부를 이 여자를 죽이죠 그래서 죽인 거예요 없는 열매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죄인들은 절대 못 맺는 열매거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정결 예식 현장에 나타나는 이가 시무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안나와 시무원의 이야기에 안나라는 선지자는 아셀지파 사람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무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지파인지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시무원이라는 이름 속에 지파에 관한 비밀이 담겨 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굳이 안나의 지파를 밝혀놓는 거예요 그건 전혀 쓸모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시무원이 속한 그 지파의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유추해 보라고 안나의 지파를 써놓은 거예요 아셀지파라고 시무원 지파의 시조인 시무원이라는 사람은 레아의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그 시무원이 레위와 함께 큰 사고를 저질러요 누이 동생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자 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례를 받게 한 후에 치사하게 제일 아플 때 칼을 들고 찾아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 일로 두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야곱의 유언이 나와요 창세기 49장 5절 보세요 시무원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지패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귀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므로다 그 노엠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흐트리로다 지금 시무원과 레위는 선악과를 따먹고 신이 되어버린 자신들의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향해 아무 때나 칼을 둘 수 있는 세상 모든 죄인들의 모형으로서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시무원과 레위는 나란 말입니다 우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부르셔서 당신을 섬기게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시무원 지파도 살려내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안 해드렸었죠 어떻게 살려내는지 한번 보세요 여우수와 19장 1절 둘째로 시무원, 곧 시무원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분명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업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야곱 자손들 중에서 분산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업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기업이 나누어져요 지금 읽었잖아요 유다 지파의 기업이 시무원에게 나누어져요 죽어야 할 시무원에게 사라져야 할 시무원에게 유다 지파의 기업이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무원 지파가 살아남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죽어야 할 시무원이 유다 지파의 후손인 예수에 의해 살아나는 걸 시무원 지파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무원 지파의 후손 시무원이 유다 지파의 후손 예수 앞에 나와서 비로소 그 공허를 해결하고 평안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민숙 1장 23절 보세요 시무원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만 9천 3백 명이었더라 민숙이 처음에 시무원 지파가 6만 명에 육박했어요 민숙이 마지막 보세요 26장 14절 이는 시무원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2만 2천 2백 명이었더라 반 이하로 뚝 떨어졌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점점점점 쇠하여져 가는 거예요 흩어져 가는 거예요 저주받아 죽는 것입니다 누가 보험 2장 28절 보세요 시무원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오 이방을 비추는 빛이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하나님의 저주로 쇠하여지고 있는 자 시무원이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어린 양 예수에 의해서 그의 공허를 해결하고 평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죽을 것 같았는데 그 공허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목마름과 배고픔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이분을 보니 평안하구나 나는 이제 죽어도 돼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는 흥하고 내가 쇠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고 나는 이제 죽어도 돼 죽어도 괜찮아 라는 고백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잃은 그 자리를 공허로 느끼며 살아요 근데 그건 그 어떤 것으로도 메꿔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고해를 거기에 예수가 찾아와서 딱 끼워지니까 아이고 잃어버렸던 퍼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시무원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흩어져 버려야 되는데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 면목 없이 살아나는 것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그냥 면목 없이 살아나서 역사의 저편으로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뭘 대단한 걸 해요 시무원이 그 뒤부터 착하게 살았더라 사회를 개혁했더라 정화했더라 그런 내용이 단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공허한 가슴에 철커덕 끼운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무원은 구원을 설명하는 선지자로서 시무원과 유다지파의 역사를 한 몸에 품고 와서 구원이란 이렇게 마땅히 흩어지고 분산되어 죽어야 할 자들에게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의 은혜가 부어져서 평안이 허락되는 것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역시 은혜를 설명하는 거죠 그 시무원과 안나라는 선지자들이 옛 성전에서 새 성전으로 오시는 은혜의 예수를 만나고 처절한 쇠함과 약함과 부정과 저주의 상태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엮어지는 그림이 누가 보곤 2장인 거예요 그러한 시무원과 안나의 삶을 예수가 그대로 살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스 1장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모든 선지자들의 총합이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건 그가 선지자들의 총합이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런 선지자의 삶 맞아 죽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삶으로 연합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도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과부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쇠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은닉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참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약함과 가난함과 무력함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악한 농부들이 이렇게 나약한 선지자들 메시아 예수를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죽여버려요 왜 자기들의 노력과 열심을 전부 부정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세상과 결별하고 과부로 시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현실이 자랑도 될 수 없고 부끄러움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성도는 모두 과부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늠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 한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너를 고소해도 너는 무죄야 무쇼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들 현상들을 여러분의 선악구조로 판단하여 무언는 선하고 무언는 악한 것이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너를 향해 가늠한 여자다 불결한 여자다 부정한 여자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뭔데 남들을 향해 그런 판단을 내리냐고요 지가 제일 들어오면서 우린 모두가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아니에요 그들이 불신자입니다 성도는 모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제일 들어온 존재인데 무얼 갖고 누구를 판단한단 말입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용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바로 그 자체가 그 다음부터 그 여자가 가늠을 안 했는지 했는지 그건 몰라요 했을 수도 있어요 버릇이 돼서 섹스 중독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했어도 하나님이 일단 무죄로 판결을 냈으면 세상은 더 이상 그를 가늠한 여자로 인정하면 안 돼요 판단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갈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포도온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율법을 기각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는데 율법주의의 상징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절대 그 은혜의 현실을 이해 못하죠 그 자들이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새 돈 대나리온 하나 갖고 와 거기가 어딥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서는 대나리온을 쓰면 안 돼요 대나리온은 로마의 화표예요 유대뿐만이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던 모든 나라에서 쓰였던 운동전이거든요 거기에는 황제 가이사의 사진과 그림과 이 가이사가 신이다라는 말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항상 갈릴리 두루의 돈을 썼어요 거기는 그런 그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전 안에 돈 바꿔주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대나리온을 두루의 돈으로 바꿔준 거예요 커미션 띄고 그걸 제사장들이 했다니까요 엄청 띄었어요 여러분 6월절날 200만 명이 왔는데 200만 명이 와서 돈을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바꾸면 안 돼요 성전에서 안 받아줘요 헌금으로 그걸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새 돈 대나리온 갖고 와봐 그랬더니 낼름 꺼냈는데 대나리온이 있어요 주머니에 그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 종속되어 있었던 존재라 존재했다라는 걸 거기서 그냥 들킨 거예요 주님은 그 동전을 가리키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세금은 가이사의 거니까 떼먹지 말고 가이사한테 꼬박꼬박 내고 11조는 하나님 거니까 떼먹지 말고 하나님께 꼬박꼬박 내라는 그런 말씀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심지어 가이사의 황제 자리도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에 가이사 것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봐라 가이사 누구 것? 하나님 거 근데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거지 그럼에도 우매한 인간들은 가이사로 대표되는 세상의 힘을 실존하는 신으로 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만몬하스 만몬하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몬 신으로 여기며 살아요 실존하는 신 그리고는 그 가이사의 힘을 얻어내기 위해 가이사에게 언제든지 복종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요 세상적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치러야 할 손에는 그냥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게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이사는 허구의 신이에요 그 허구의 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대나리온을 가이사에게 바친다고 다 가이사의 것이 돼요 아니 가이사의 사진이 찍혀있으면 그 돈이 다 가이사의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 거냔 말이에요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라는 그 말씀은 가이사 즉 세상 권세에 속해 있는 자들은 세상 일에만 가이사의 일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자연스럽게 받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쳐지라는 거예요 니들 거기에 받쳐지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어차피 네 주머니에는 대나리온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넌 어차피 황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살라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가이사의 돈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가이사의 권세 아래 이미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그들이 그것에 의해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가이사의 것인 세상의 힘과 가치 아래서 속박되어 살아가게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를 가이사를 늑탈한 다음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늑탈한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세간을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이사라는 신을 실제로 인정하고 있는 그 세상의 힘으로 자신들의 가치와 영광과 만족을 챙기려 하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행위에 큰 의미를 부여해요 왜? 그들의 주인이 자기거든요 그들의 우상은 자기예요 나예요 나 가이사는 곧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에 큰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행위와 바치지 않는 행위가 가이사의 것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에 무슨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그들이 세금을 바치든 말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의에 찾아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들의 그 어떤 행위도 그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의 가름에 이만큼도 기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우매한 인간들이 그걸 묻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을까를 묻는 거 아닙니까 그 포도원의 악한 농무들과 똑같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딱 붙어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세 2장 9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날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것은 누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가 뭐예요 나를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걸 로마서에서는 너희들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착한 일 많이 해라 이런 말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 재물이 된다는 건 매일매일 죽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흙입니다 이게 죽는 거라고 그랬죠?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 재물로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됐냔 말이에요 내가 예수고스토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잖아요 맞아요? 마태본 16장 22절 보세요 그 하나님의 것 타투 때우란 단어가 여기 똑같이 나오는데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게 타투 때우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죽으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타투 때우가 뭐냐고요 죄인을 위해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생겨난 거예요 내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것이 된 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를 죽는 하나님의 일에 의해 타투 때우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를 인정하는 거 그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접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산상순의 이야기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에 떨어질 존재군요를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11절 꼬박꼬박하고 헌금 꼬박꼬박하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재물을 쌓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됐네요 라고 그 은혜를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뭘 그렇게 자꾸 드리겠다 그래요 내 인생을 주님께 그걸 왜 받아야 하나님이 그 더러운 걸 하나님은 예수밖에 안 받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밖에 안 받아요 그 예수의 은혜에 의해 우리는 거저들어가는 것이지 여러분의 삶은 단 1%도 예수의 은혜에 가입될 수 없습니다 그걸 아는 이들은 함부로 막 못 살아요 그래서 그 감사한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서 해체되는 자 안나의 삶 과부의 삶 쇠하는 시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8절 보세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똑같이 나오죠 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 다투 때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어떻게 또 잘 설명해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만 믿는 게 예수 이외의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길에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 법정이고 나발이고 안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만 믿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받쳐지는 일보다는 가이사의 것으로 가이사에게 받쳐지는 경우가 훨씬 많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가이사의 것으로 가이사에게 드려지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난 가짠가 봐 그리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것 진짜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것으로 받쳐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거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단히 열심히 노력을 하여 여러분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훌륭한 자로 서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게 안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의 은혜를 발견한다면 그게 예수 믿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자기들의 하나님 됨 신됨을 챙기기 위해 뽀샵 인생을 살아요 뽀샵이 뭔지 아시죠? 사진 찍어놓고 다 만지는 거예요 뱃살도 집어넣고 얼굴도 깨끗하게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엑스레이로 비춰버리는 거예요 생얼로 만들어버려 그 추한 얼굴이 확 드러나 새벽 기드에 오는 아줌마들처럼 괜찮아요 굉장히 저는 그게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나 눈썹은 그리고 오세요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아주 그렇게 자기가 확 드러났을 때 여기에 예수의 옷이 입혀져야 된다라는 걸 인정하면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은혜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지를 늘 감사함 속에서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는 우리 사물의 회상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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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